내가... 이러면 드디어 미래스칸을 차겠습니다 맘탈 때 이렇게 이러면 미래스칸을 차는구나 아 이 새끼들 시발 뻗짓거리 하고 있네 이러면 스킬을 타니까 안 부셔러 도망간다고? 아 15살 텐트 뭐하냐 왜 크게 안 부셔러 도망간다고? 어? 위... 부셨다 아 치다스가 위에 올라갑니다 아 일단 우리 팀은 아무거나 안 부신다고 아 나 또... 나 스타떡 걸렸나 보네 위에 올라가서... 위에 올라가서 부신 거잖아 빠르게 올라가 거지 나 근데 나 튕겼어 우리 내 화면에는 살아있는데? 저 체력... 첫 단서지 좀 보고 있잖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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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.. 내 쇼대에 올라가 그렇지 직접 이렇게 하는데 mun 어 까딱이야 뭐 쪼하네 아냐 안돼 내 적이 안죽어 내가 아무치도 나도 죽었는데 아잉 버그야 버그야 이제 다 마다 다행이 사라졌을걸 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투로 준비하겠습니다 안녕